핫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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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뒷바람이 있어서 설아씨는 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? 뛰어만 놓으면 알아서 뒤를 밀어주니까 그렇죠 핫홀 나이스 벙커 들어간다고? 잠시만 벙커 들어갔어 벙커 들어갔어 벙커 벙커가 들어간다는 건 여기 웬만한 50대 김무식씨도 거의 벙커를 못 넘기거든 벙커 전에 떨어지는데 여기 오시는 손님들 중에 30%가 벙커 앞에 떨어지고 50%가 다 벙커에 들어가요 감사해요 이렇게 밀어주셔서 네 밀어봐요 그만 좀 감동받고 내가 선생님을 잘 만나고 기수형이 원래 레슨을 엄청 잘해요 진짜 잘하세요 제가 못하는 거 있죠 그게 레슨인 거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얘기해주면 잘하더라고 오오 오 잘 쳤다 오오 괜찮아 돌아가죠 돌아와서 런 완전히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 갖다 놨어. 180m 치는. 아무래도 그 아카데미 지식들을 또 같이 형이 또 융합시켜가지고. 지식을 얘기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약간 버무리기만. 그분들이 정말 너무 훌륭히 그 강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번역해 주는 거지. 맞아요 맞아요. 쉽게 번역해 주는 거지. 그러니까 저는 이론만 알아서 얘기하고 그럼 저 알려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놈이랑 아니죠. 자 하나 씨가 하나만 잘 맞으면 이제 자신감이. 나이스 드디어 하나 맞았다. 하나 맞았다. 나이스. 어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굿샷 굿샷.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. 둘이면 둘이지. 셋은 아니야. 됐어. 근데 우리 하나를 못 치고 있어요. 둘 둘 낸. 하나님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자신 있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캐디님이 딱 알려주셨어요. 근데 딱 바로. 네. 어차피 가진 게 많아서 힘이 좋으니까. 멀리 치려고 지금 설아님이 멀리 치니까. 맞아요. 그거를 이기려고 하다가. 맞아요. 우리가 미스는 아는 것 같아요. 우린 퍼터만 멀리 치고 있어요 지금. 4번 주세요. 몇 미터예요? 190mm. 근데 4번 아이언이요? 뒷바람이 치니까. 아이언을 4번 치세요? 뒷바람을 5를 맞고 치세요. 우와. 저 4번 아이언 치는 사람 처음 봐요. 실제로. 실제로? 네. 잘 못 쳐 4번 아이언. 4번 아이언 얼마나 어려운데. 아이고야 안 돼. 아이고야. 그래도 바람이 잡아준다. 어 괜찮아 괜찮아. 깃바람이. 벙커다. 우와. 벙커다. 괜찮아요. 저 벙커샷 잘해요. 벙커 전이야? 벙커 전이래. 어? 다행이다. 예예예예예. 저도 186m 유틸리티 치겠습니다. 오! 어 굿샷. 굿샷. 너무 예쁘게 잘 갔다. 빛나. 오! 다행이다. 글로 치지마. 아! 이쪽으로 치여줄 알았는데. 아우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다행이네요. 우와. 투혼할 뻔 했어. 와 대부분 남자들도 이 거리 오는데 대단하다 진짜 뭔가 이번에는 10m 이내로 붙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 가볍게 치신다니까? 야 나이스 운이다 이거 아이고 짧다 어쩔 수 없다 나이스 어프로치 화이팅 담꽃 화이팅 붙을 수도 있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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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왼쪽 왼쪽? 오케이 됐어 오케이 딱 걸어놓고 어우 잘 쳤어 진단에 잘해 너무 잘 치잖아 저걸 붙인다고? 지나갔어? 지나갔어? 이거 봐 가서 봐봐 자기가 얼마나 잘 췄는지 이게 항상 클럽 선택이 중요하거든 적은가 보다 거리가 딱 맞았잖아 와 아 진짜 맞어 너무 물난다 에이처 쓰면 죽을 뻔했어 에이처 쓰면 지나가 아 그렇구나 여기가 긴장 히히 자 설환님부터 칠게요 뒤로만 너무 안 빠지게 너무 짧아 오케이 아 기샷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잘 친다 다 와 이번엔 와 이거는 잘 생각하다 요령샷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거는 본인말의 요령샷인데 맞아요 이 요령이 중요해요 네 아 난 불법 레슨 레슨을 하면 안 먹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잘할 줄 몰랐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어 우리도 할 수 있다 와 할 수 있다 딸기가 아무아 너무 깨끗하게 잘 들어갔어 네 너무 잘 쳤는데 완전 붙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치고 날 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집에 가야 될 거 같애요 오빠 저 죄송한데 집에 좀 갈게 육공 네 어떡해 아까 연습을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.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.. 해보겠습니다! 잘 쳤다. 잘 쳤다. 나이스 홍인규! 굿샷! 너무 떨렸어요. 이래서 홍인규, 홍인규 해. 이제 자신감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. 잘한다. 나이스 홍인규. 잘했어요 우리. 처음 거 나는 이거 칭찬해. 그거 그렇게 되게 따르는 거 쉽지 않아. 거기서 3배 정도 힘으로만 치면 완전히 붙었을 거야. 정말로 정말로. 자신감. 우리 못 넣어도 되니까 붙이기로. 저기 먼저. 와 이것도 들어가. 잘 쳤다. 바람 바람. 이거 진짜 바람 때문에. 잘 쳤다. 와 근데 진짜. 나이스 오케이. 나이스 파. 잘 쳤다. 나이스! 터치, 변기수. 너무 치크 가득하셨어. 감사합니다. 짠. 나이스 터치. 나이스 터치. 잘했어 잘했어. 나이스. 붙였다. 더블 더블. 더블 더블. 더블. 잘했다. 어. 기수 형 몇 미터 나와? 158m. 자, 6번 하이어 한 번 도전. 오. 우측에 안전해 안전해. 어. 안 돼 안 돼. 바람 엄청 탔다. 어휴. 자. 어프로치 한 번 더 연습해요. 네. 저는 연습시키려고. 어프로치 연습. 바람이 되게 쎄요. 엄청 센데? 살짝. 살짝 사이드로 걸렸는데 가다가 바로 이렇게 이는데요. 파이팅. 저 벙커만 안치게 해주세요. 할 수 있어. 벙커. 벙커는 안 돼. 저 벙커 안 돼. 우와. 왼쪽인데? 우와. 바람이 안 돼. 바람 안 들어가. 우와. 왼쪽인데? 우와. 바람이 안 돼. 바람 안 들어가. 와. 우와. 우와. 완전 착해. 어떡해. 군사대 아들. 군사대 아들. 군사대 아들. 군사대 아들. 군사대 왕자님. 군사주신 왕자님. 지금 한 6년 넘게 같이 하면서 처음 봤어 이렇게 자리 치는 거. 형 미국 갔다 온 효과가 낮구나. 아니. 저랑 하기 좋은 거 같아요. 전주 여단이었어? 그렇게. 건물 가운데를 봤어. 그쵸? 저도 그런 거 같아요. 가면서 계속 타더라고. 근데 여기 군산CC 회장님 아니세요? 방금 찾은 군산CC 회장님 샷이었습니다. 아들, 아들. 군산CC 아들. 아들아이구나. 아빠가 40대래. 아빠가 나이가 저거.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. 홍규 파이팅! 파이팅! 근데 저렇게 못 칠 거 같아. 너무 잘 췄어. 저거 그냥 안전하게 우측으로 칠게요. 대한민국 골프계의 유튜브의 아들. 홍규TV 사랑해요. 유아. 이거 들어온다. 들어온다. 얘 이거 노린 거야. 좀 덜 졌어. 벙커 들어왔다. 벙커 들어왔다. 나이스. 좋았어. 왼쪽 벙커가 왼쪽 올라와요. 오 다행이다. 나 좋아 좋아 좋아. 나이스. 아 짝짝짝짝. 잘 췄다, 의도 안 골라. 바람이 좀 덜 불었어. 덜 불었네. 이렇게 돌려치려고 했는데. 맞아, 네가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. 공태현인데 그런 거 있어? 어떻게 이렇게 치시지? 로페. 어려운 샷이었는데. 네, 깎아 쳤어요. 저는 오른쪽으로 치신다고 했는데 왜 왼쪽으로 치시지? 바람으로 돌려치려고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안 타니. 그래도 잘 올라갔어.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을 거야. 그래서 저는 못해도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. 아니, 자기는 베이직이 너무 좋아. 정말로 그냥 이름만 들은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약간 기본이 되게 많이 있어. 그래서 가르쳐주시면 바로바로 흡수하네요. 와, 근데 너무 잘 치셨다.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. 어떻게 이렇게 치셨지? 아, 성수영 잘 쳤다 진짜. 인기도 해야 좋고. 야, 인기도 잘 쳤다. 야, 나만 못 쳤다. 아니에요. 잘하셨어요. 다들 엄청나시다. 퍼터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퍼터 할까요? 네, 이게 쳐보니까 네. 어프로치 진짜 어려워. 계산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, 옆, 열. 그리고 일어덜, 열아홉. 스무 발이잖아요. 스무? 스무 발. 발 네 개. 발 세 개 세게 하자, 그럼. 발 세 개 세 개. 발 세 개, 100kg. 아, 이거 못 뺐다. 하아... 자 설아씨 그냥 가슴만 안 들리게 하나 둘 자 그렇지 좋아요 지금 그렇게 치면 들어갔다 이미 자... 아이 굿샷! 봐봐 가슴 안 들리니까 얼마나 좋아 와...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소심했어 어... 그러면 어떡하지? 그냥 자신 있게 지금 너무 잘 쳤잖아 아 그러네요 컨택이 너무 잘 나오잖아 저 저기 보고 쳤나 봐요 근데 발... 발 3개... 100kg 이렇게 저... 그 마크 보면 되겠다 뭐... 어... 풀 같은 거 예 발 3개... 100kg 오케이 3개... 100kg 자신 있게만 쳐요? 네 발 3개... 100kg 잘 쳤다 잘 쳤어 거리방 좋았어 너무 많이 쳤나? 아 나이스 거리방 나이스 거리방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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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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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했어 네 뭔가 넣으실 것 같아 어... 어... 반대인가? 아... 바람이... 바람이... 야 바람이 탄데 이것도 오케이... 오케이... 거리감 짱... 포기! 잠깐만 좀 봐봐 크기? 네 자 이거는 뭐 버티 성공하자마자 SBS 골프의 경사죠 어깨 딱 좋다 이거 들어가면 들어가면! 야 근데 거리가 왜 이렇게 좋아? 아니 SBS 골프의 진달래 불법 레슨 하나 런칭이 될 것 같아요 그쵸?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나이를 잘못 봤어 헷갈렸어 나이를 잘못 봤어 저희 홈프로는 이제 팝벗인가요? 네 팝벗 홈프로의 승부욕 스위치를 켜볼까요? 그럼 세게 때리니까 안 돼 붙여야 돼 좋은 거 같아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보기 보기 저주를 풀었어 저주를 풀었어 저주를 풀었어 드디어 홀수 쳤다 저주를 풀었어 우리 첫 보기 나왔어요 하나님 저번에 골프 성수기 나왔을 때 몇 개 쳤어요? 어 그 이제 제가 스크린 공식을 약간 배워가지고 뭐 80, 90대를 치더라고요 스크린을 스크린을 네네 그러니까 필드 나오면 아직 100개 정도 칠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첫 24년 첫 라운딩이라서 네 더 핑계를 대자면 네 레슨을 못했다 그쵸 그쵸 이게 노력한 만큼 골프가 나오는 게 있어서 조금만 연습 안 하면 바로 티가 나요 맞아요 어떻게 쳤지? 라고 잊어버릴 정도로 맞아요 자 여기서 제가 팔을 첫 팔을 끊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들의 개인전 대결인데 네 우리가 또 캘로웨이에서 신형 아이스모크 드라이버를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네 모델이 맥스 그리고 맥스 D 그다음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형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? 전 맥스인데요 맥스 이 캐로다임 A 스모크가 네 진짜 저한테 잘 맞는 책이 뭐냐면 정타에 맞지 않아도 네 거리 보안을 다 해주는 오 그래서 이게 스위트 스팟이 한 21개가 있대요 네 여기 안에 아무데나 맞으면 돼요?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맞으면 그리고 컴퓨터로 기계로 계산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 상대로 아마추어 상대로 데이터를 다 뽑아서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드라이버라 가능성이 굉장히 좋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믿고 치면 마음적으로 좀 천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게 되게 큰 약간 플러시보 효과가 있는 거죠 안쪽 맞으면 거리 손실이 많은데 안쪽 맞아도 거리 손실이 최소로 네 저 지금 안쪽 맞았는데 여기 보면 안쪽 맞았는데도 거리가 다 나가더라고요 나는 이 드라이버 페이스 그 21개 포인트를 다 사용하거든 와 진짜 다 사용하시네 다 사용하시네 근데 여길 많이 맞았다 넓게 쓰네 넓게 쓰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렇죠 전 또 그리고 슬라이스가 좀 나는 편인데 맥스 D는 드로우 구질이 있어서 약간 슬라이스를 보완해 주거나 또 드로우 구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맥스 D를 사용하고 상급자분들 고수분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트리플 다이아몬드 아 그런 게 있어요? 네 저희는 상급자는 없네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이뻐서 트리플 다이아몬드 가져가겠다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 네 형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럼 트리플 다이아몬드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네비가 좀 작아요 작아? 네 그래서 아마추어 고수분들이 다양한 구질을 또 쓰기 편하게 만들어서 고수님들이 또 많이 사랑해주는 나는 이게 딱 마음에 들어요 네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?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위가 스모크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기수 형은 계속 닦더라고 뭐 묻은 줄 알고 내가 뭐 묻은 줄 알고 드라마 가봐도 이 느낌이죠 야 처음 받았는데 왜 이렇게 묻었어? 네 네 하지만 네 갈수록 네 멋이 나는 에이아이 스모크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는 바로 김성수 현재 1위죠? 아 공동 1위 공동 1위 아 재밌다 아 지금 스코어가 똑같다 재밌다 지금 어 훅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자 다행히 우측에 해지드가 있어서 편안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아이 스모크 김성수 맥스 드라이버로 T샥 갑니다 위에 다리 안 오는 차 실패 와 흐어 위에 다리 오든 페이스가 온 벙컬 약간 벙컬추도 있겠지? 나이스 드라우 어 벙컬 우측 진짜 잘 갔어 헤헤? 너무 예쁘지 않네 그리고 강이 보여서 좋은 것 같아. 잘 갈 것 같아. 왼쪽 넘어가도 쳐도 되죠, K님? 여기 왼쪽에 오비 없죠? 네, 오케이, 오케이. 옙. 아, 굿샷. 굿샷. 바람 틈이 어쩔 수 없다, 이건. 좋아, 좋아. 벙커 좋아해? 잘하신잖아요. 아, 근데 저기가 멀어. 근데 어쩔 수 없어. 바람이 훅바람이라 우측을 많이 보고 칠 수는 없으니까. 가운데로 출발했는데 바람 탔어요. 코스가 어려워. 근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어딜 맞아도 믿음이 가니까. 그냥 자신 있게 스윙만 하면 돼요. 자신 있게 스윙할 수 있어. 큰 스윙을 할 수 있어. 저 벙커가 무섭고 410. 와, 이거 세게 때려야 되는데. 우측 물과 바람이 무섭네. 그냥 깎아 쳐서 폐후에 안착을 노리겠습니다. 굿샷 좋으시면 흰푸로 내면 어디로 갈까 궁금하네요. 가운데로 갈 것 같아요. 깎았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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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페어웨이. 굿샷! 굿샷! 나이스! 가자! 오, 역시나 역시나. 좀 덜 맞았는데 다 갔어요. 나이스! 가운데로 잘 간 것 같아요. 정말 잘 갔어요. 깎아 치는데도 X, D 쓰니까. 무게감이 딱 실려서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세게 치면 스피드 양이 많은데 저건 스피드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스피드 양이 많으면 거리 손실이 많고. 거리 손실이 나니까. 잘 왔어요. 잘 왔지만 잘 왔어요. 랄랄랄랄랄랄랄랄라. 이 홀 바람 진짜 세네요. 네, 좀 뚫려 있어서. 해제도도 있고. 해제도의 물결을 보면 바람이 센 걸 알아요. 파도처럼 치잖아요. 진짜 바람이 정말 센 거야. 와, 진짜 세다. 일단 안전하게 잘 갔다는 거. 좋습니다. 네. 벙커에 탁 들어갔다, 앞에. 이거 끊어가야 할 것 같은데. 저 유틸리티 좀 주세요. 근처 보내놓고 어프로 쳐야 하니까. 그렇죠. 벙커 빠지면 벙커도 한번 경험해보지 뭐. 파이팅. 파이팅. 인규야, 찬스다. 기회다. 찬스야, 찬스. 와, 200 남았어. 200. 근처 가서 비비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걸로 페이드를 치고 근처 가서 비벼, 비벼보는 걸로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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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요? 못 갔어. 진짜 어려운 트러블 상황이다. 어? 안 돼. 어? 안 돼. 어? 어? 나갔어, 나갔어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파이팅. 아하. 괜찮습니다. 헤저도요? 아, 또 이렇게 또 다시 바핑으로 가나? 너무 어려웠어. 와, 우리가 운이 좋았다. 괜찮아요, 저희 욕심 부리지 말고. 네, 알겠습니다. 파이팅, 파이팅. 욕심 안 부리고. 말 수 있어요. 오, 나이스. 나이스 아웃. 나이스 아웃. 오빠,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은 거리가. 세게 치려고 하다가 벙커 나가고 어차피 쓰리온 되니까.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덜 나갔네.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근데 오빠한테 원거리 아니니까. 어, 둘이 뭐. 요번에 한 타만 잡자, 입이야. 그래야지 우리한테도 댓글이 달리지. 몇 미터예요? 150m. 150m. 이거 어려운데. 잘 들어갔는데? 잘 들어갔어. 오, 나이스. 잘 들어갔어, 잘 들어갔어. 샷. 굿샷. 잘한다. 잘한다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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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된 거 아니에요? 온 됐어. 그쵸, 너무 잘 쳤는데? 예액대로 데뷔 됐어. 130m입니다. 네? 와, 잘 쳤다. 와, 잘 쳤다. 나이스! 나이스! 네, 나 올라면 갔으면 됐지. 나이스, 거리 완전 많았다. 올라갔으면 됐지, 너. 어, 근데 진짜 어려운데 왔다. 나 지금 큰일 났다, 사고다. 왼쪽 벙커 때문에 부담감이... 이거는 붙일 수가 없어. 전 끊어가려고요. 끊어서 가실게요? 네, 이 벙커가 무서워서 맞아요. 이걸 띄우려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하게 붙이는 걸로. 피어리에다가 들어가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, 바보야! 뒷땅을! 이게... 확실히 너무 벙커가 무섭게 생겨서 쉴 수밖에 없어요. 아, 바보야. 뒷땅 쳤어요. 저기로 굴리려고 했는데. 안 가네. 좀 더 가자. 모래가 좀 있어서. 아... 오르막 쭉 있네요. 네, 오르막 써. 언덕 맞추시는 거예요? 네. 좋다. 아, 왜 그러지, 나? 어프로치가 하나도 안 되네. 계속 뒷땅을 쳐요. 아... 올해 지금 거의 처음 치는 그거라 다들 감이 많이 없어. 치자! 파이팅! 좋았다. 좋다, 좋다, 좋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더블! 나이스! 이걸 더블하냐? 자... 너 왜 이렇게 못 치냐? 공포 참 어렵네요. 네. 자... 됐다.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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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 안 주시나요? 마크! 하하하하하하 왜냐면 기수 형이 지금 더블인 상태라서 아... 네. 해저드에 들어가서 네. 네. 야 이거 안 보인다. 라인이. 아... 뭐야 이거? 그죠? 어디인지 모르겠죠? 제가 조금만 더... 하하하하하하 어휴... 지금 뭐야? 조금만 더 내려가면 더 잘 보일 것 같아. 저를 하는데? 와... 저 열정. 아니 오늘... 잘 칠 수밖에 없네. 의상도 또 잘 맞아요, 지금. 네. 야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다, 씨. 하하하하 저기서 갑자기... 오케이! 오케이! 음... 자 아쉽게 트리플... 나이스 나이스! 네. 기록한... 트리플도 한 번 하고... 그럼요. 나이스! 네! 우위로 멋지게! 와... 와 진짜! 우리 어차피 지고 있을 때 승부욕을 뒤집는 게 재밌어요. 맞아요. 후반에 다 신경쓸... 재밌어요. 네. 자 캘로웨이에 함께하는 홍인기 골프TV. 자 이제 순위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자 우승팀을 맞추신 분에게 또 추첨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의 캘로웨이 의류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를 우승후로... 뭐 하지 않겠지만... 하나님 너무 오늘 예쁘시니까 한번 워킹으로라도... 네. 의상이 많이... 잘한다! 발라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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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또 진달래 님 오늘 공도 잘 치고 의상도 너무 예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나가래요. 저 옷 좀 달래 달래. 또 피지컬이 워낙 좋으시니까 옷도 잘 어울리시고 아니 근데 이 캘로웨이가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. 맞아요. 이뻐졌어. 맞아요. 근데 기능성은 똑같아. 아니 스윙하는데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해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자, 그러면 멋진 포즈 하면서 우리 또 2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! 켈로웨이! 파이팅! 감사합니다! 자, 여러분 파이팅! 파이팅! 자신 있게 아빠 갑니다! 공의 위치, 틸트, 그리고 클럽 페이스 닫아잡지 말고 네! 그것만 생각하고 공의 위치, 틸트 조금 더 왼쪽까지 해. 조금 더 왼쪽? 괜찮아, 괜찮아. 사왔어, 사왔어. 괜찮아, 괜찮아. 그럼, 카트도사 가. 마리의 무게를... 경, 경유! 경유, 경유, 이겨... 아, 계속 당기네?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거. 아아... 저희예요. 저희예요? 드디어 두 번째 칩니다! 처음이에요! 아, 처음이에요.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도 줬네, 상대에.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. 우리 홍말구팀, 네, 박말구팀 드디어 두 번째 칩니다. 와아, 가자! 올라가자! 가자, 파이팅! 야하님이 아마 젤 맞기 시작하면 엄청 무섭게 올라올 거예요. 지금 사실 긴장 많이 해서 그래. 파이팅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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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찬스! 찬스! 뭐가 문제죠? 아무래도 서연님이 멀리 치다 보니까 여기 좀 포섬에 드라이브 잡으면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3온, 4온 작전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오늘은 스코어를 떠나서 불법 레슨! 우리 학생들이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학생한테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제가 모르고 있어요. 저는 학생한테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망치고 학생이 치료해주고. 약간 기본이 되게 좋아. 약간 페이드니까 오른쪽에서 티 꽂고 약간 왼쪽을 보고 이렇게 치는. 그리고 코어가 튼튼하고. 보세요, 저 코어 보세요.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. 완전 스프링이에요, 스프링. 슝! 샷하다, 샷샷해.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잘한다. 잘한다. lemonade 제일 잘한다. 설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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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설, 설변. 잘했어. 감사합니다. 굿샷! 역시 아유 뭐 솔직히 학생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거 다 옛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잘 만나야 돼요 아주 회원님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있다가 드라이벌 레슨 좀 해주세요 그럼요 그때까지 한 250 정도 250? 그러면 뭐 백 안쪽은 괜찮잖아요 백 안쪽만 남길게요 조금 풀스윙할 수 있는 거리 남겨줄게요 몇 미터 좋아하세요? 음.. 백 미터 백 미터? 네 백 미터 풀스윙이 좋아요? 네 이거 정도 치면 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편하게 치려 오 잘 쳤다 네 잘 쳤어요 너무 잘 쳤다 가트 맞으면 안 돼 오 됐다 나이스 아이스 오 잘 따라왔는데? 응 딱 저 정도는 백 미터 남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여기 바람이 우측은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잘 치셨다 네 이야 이거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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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성수로 잘 쳐야 되는데 아이고 안 돼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죽었어 아 아 아 아 제가 오프로치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 욕심부렸어 울리려고 욕심부렸어 아 이거 앞바람이 세잖아요 그죠? 네 아 그냥 크게 쳐야 돼 크게 공이 저기 어 제가 상한 공 쳐가지고요 그죠 광고주가 준 공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공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선생님 우측 이동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그죠? 올라갈 거예요 이제 좀 임팩트를 좀 줘 봐야 되겠다 임팩트는 너무 좋으셔서 쏘쏘 오케이 잡았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샤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열 바람 타야 돼. 올라갔죠? 올라가는 간 것 같은데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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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다행이다. 힘 빼고 잘 쳤다. 너무 시원시원하게 쳐서 부른 상황에 가슴이 뻥 뚫려요. 힘 빼고 잘 맞았습니다. 파이팅! 진짜 누가 우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. 우리도 모릅니다. 모릅니다. 60? 좀 왼쪽으로 쳐야겠죠? 왼쪽이 높다. 또 벙커가 있으니까 바람도 슬라이스라서 벙커만 넘긴다고 생각하면 치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힘 안 줘도 될 것 같아. 벙커 넘기는데 50m만 넘어가요. 짧았다.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. 짜잔! 50을 쳤어. 네, 맞아, 맞아, 맞아. 50만 넘기면 된다고 했는데 아예 살살 치셨어요. 근데 샷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. 컨택이, 컨택이. 영혼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. 저희 팀은 영혼이 나갔습니다. 들어오나 그래. 네. 들어와! 우와. 근데 어렵다. 38. 에스프리 몇 미터 나가? 이게 50인데 50 안될 수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넘어가면. 폴로 치면 돼. 공 저기 있다. 조금 더 왼쪽 보고. 조금 더 왼쪽. 오케이. 폴로 쳐도 돼요. 잘 쳤다! 아, 제발. 괜찮아? 어, 괜찮아? 와! 나이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나이스! 어, 왼쪽을 봤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자꾸. 이 벙커 무섭지? 네, 벙커 무서우니까 자꾸 오른쪽 보고. 근데 저쪽도 벙커 있는데? 잘 쳤어. 근데 이게 너무 보였어, 앞에. 투퍼만 하면 돼. 네. 네, 맞아요. 자, 그냥 안전하게. 퍼트 한다는 느낌으로. 이건 기장치지 마요, 진짜. 좋다. 나이스! 괜찮아요? 나이스! 괜찮아요? 나이스! 괜찮아, 괜찮아. 포기 퍼트! 구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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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면 한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, 못해도. 알겠습니다. 잡아볼게요. 구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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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! 아, 이러면 또 반전. 너무 속상하겠다. 이게 또 포스로의 매력인가요?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또 포기하면 안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몰라요, 몰라. 잘하자, 버터. 오, 잘 쳤다. 잘 쳤다. 버티, 버티! 버티, 버티! 버티, 버티! 버티 보셨어? 구샷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. 정말 날카로운 그녀. 하나, 둘. 때리지 말고. 하나, 둘. 안 때렸어, 안 때렸어, 안 때렸어. 잘했어, 잘했어. 안 때렸어, 잘했어. 오, 이제 안 때렸어. 오, 드디어 감 잡는다. 멈추면 안 돼. 스톱. 거기 끝에서 멈추는 거지. 진짜 좋아졌다. 나이스! 더블? 보기! 더블인 거 같은데. 어? 더블인 거 같은데. 아, 더블이다, 더블. 아니, 성수기 골프가 혼자 하면 안 될 거 같아. 성수 달래기 골프. 성수 형은 포썸 전문 연예인. 너무 잘해, 저 팀. 깜짝 놀랐어. 아, 잘한다. 잘한다, 잘해. 일단은, 어, 저기. 저기 뽑고 있을 거야. 민규 오케이 아니야? 오케이입니까?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이스! 오우! 민규의 퍼팅 실력은 아닐까, 우리 민규의. 아, 제가 잘못한 게 퍼팅이. 야, 어려운 파트3가 계속 남자 티셔츠네. 이거 여자가 췄으면 흔 Allahu. 이건 진짜 올라가면 성공이다. 올라가면 성공이야. 와 역시 돌아온 변기수. 핀빨. 핀빨이다 이거. 와 미쳤다. 미쳤다 미쳤어. 역시 변기수. 1위를 위협합니다. 오짤공이다 오짤공. 우리야 나야? 야 근데 진짜 기분 좋다 이번에. 바람을 너무 잘 맞췄다. 저 그냥 거의 200미터 생각하고 쳤거든요. 그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. 이거 207 거예요. 와 좋다. 좋아 이것도 좋아. 제대로 들어갔어. 올라갔다. 나이스. 나이스. 형 왜 이렇게 잘 쳐? 아 대박 진짜 최고 최고. 우리 팀 손 노리시자. 아 예. 조금 길었을 수도 있겠어. 자 드라이버가 얼마나 좋으면 파스에서 드라이버 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일부러 퍼포먼스. 14번째 스팟을 맞춰서 거리 조절을 해봐. 하나씩 올려만 주면 다 집어넣는데. 걱정하지 말래 이제.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다. 다 털었대. 컨트롤 190. 해보겠습니다. 우선 벙커만 빠지지 말자. 크게 치자. 왼쪽. 어 그래도 벙커 안 빠지네. 괜찮죠? 네 괜찮아요. 네 너무 좋은 데 갔어요. 자 일단 컨트롤 성공. 아니에요? 나 괜찮게 친 거 같은데? 잘 쳤어 잘 쳤어. 왜 맞아요. 안정하게 잘 쳤어. 벙커 피해서. 전략 쳐 와요. 전략죠? 나 너무 잘 친 거 같은데? 오빠 잘 쳤어요. 반응이 없어가지고. 다 공을 못 쳤나? 이게 언덕 때문에 안 보였어요. 두 분이 너무 잘 쳐가지고. 거기서 나도 멋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. 저 무서운 벙커에 빠질 거 같아서. 왼쪽 보고 달래 쳤어요. 저 사실 오빠가 벙커에 빠지시면은. 그거 빼내는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. 아 그 주인공을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. 네. 이번에 어프로치를 좀 성공해보겠습니다. 네. 살짝 왼쪽 보면 될 거 같아요. 네. 우리가 이걸로 영업하고 그냥. 아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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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. 좀 더. 파트 없다. 아 제가 어프로치 저도 해볼게요. 네. 제가 어프로치를 잘하는데. 두 개 중에 하나. 와 오늘. 오늘 하나도 모르겠어요. 우리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진짜. 진짜 어지러지러네. 와 진짜. 살짝 왼쪽이 높자 캐드님. 네. 네. 아. 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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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몇 도예요? 52도요. 우와. 네. 앞바람이 있었어요. 잘 세우고 하신다. 앞바람을 계산 못해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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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거기에 이끄어요. 좋다. 진짜 좋아. 들어갔다. 이야. 아. 아. 아 이거. 조금 쎘으니까 나이를 안 탄 거 같아. 아. 조금 안 쐈으면 나이를 타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디 볼까요? 어디 보고 싶어요? 왼쪽인데 왼쪽 한 컵? 이 정도? 너무 좋은데요? 진짜 좋아요? 스트록만 부드럽게 하면 잘 타고 갈 것 같은데 거리감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잘 봐서 자신을 믿어 나를 믿어야 돼 오르막 크게 생각하지 말고 롤만 부드럽게 그렇지? 아유 잘한다 아유 똑딱 똑딱 시계다 이야 스트록이 좋다 네 스트록도 좋고 터치감도 좋고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고리언 데이플랑 이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나이스 거리감 야 똑딱 아 잘했다 아이고 저 여기 예 아이고 난 잘한다 이야 잘한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흥분인지 해주겠다 지금 저 이거 동탄가요? 이걸 넣어야 동탄 네 넣으면 동탄 와 들어간다 아 나이스 잘 힘든데 내가 너무 옮겼다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안 쓰는 게 낫죠?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새도 까불이님 종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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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까 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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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위기다 무슨 일이야 와 이게 프레셔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게 우와 우와 제일 잘해 야 대박 다 살려 팀 살려 퇴원이 멋있다 퇴원이 좀 직설적으로 됩니까? 성수 형이 똥 싸놓으면 치워놓고 똥 싸놓으면 치워놓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지고 와 기저귀를 성수 형 기저귀를 다 갈아주셨어요 나 좀 큰 걸 차려 대박이다 와 대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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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진짜 잘했어 자 최선아 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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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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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괜찮아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는 따박따박 그르기까지 가는 걸로 불법 레슨 어떤 걸 해줬길래 드라이버를 잘 치신가요? 드라이버를 원래 저처럼 건들지도 않았어요 저처럼만 치지 마세요 저희 선생님이 일자로 빼고 꺾으라고 했어요 아 맞아 헤드가 뒤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손이 몸 앞에 있으라고 그것만 얘기했어요 맞아 맞아 지금 또 레슨 받으셨다 삼각을 유지하고 여기까지는 일자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일자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맞아요 저기 빨간색 IP로 갈 거야 네 그리고 왼쪽이 무너지지 않게 네 체를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틸트하고 아 바람이 클럽 너무 닫지 말고 네 오케이 가봅시다 레츠고 고 고 굿샷 야 옹잘공 굿샷 야 옹잘공 아 그리고 잘 좀 야 지금 너무 좋은 옹잘공 야 굿샷 지금 너무 좋은 샷이에요 바람이 안타는 샷 본 대로 갔어, 본 대로 갔어! 아, 나 알지, 나 알지. 우리 부담되겠다. 계속 마지막에 치면서, 나 때문에. 화이팅! 가자! 내 거 이봐. 티 좀 높게 꺾고. 티 좀 높게. 이 정도. 그리고 지금 IP 왼쪽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. 슬라이스 바람이 좀 심해서. 까먹고 싶다. 좋다! 가자. 아, 좀 깎였어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잘 맞았는데 왼쪽을 덜 봤어. 괜찮아요. 제 구질은 바람의 영향을 엄청 타네요. 킥을 높게 꼽게 잘했어. 그러니까 이제 뜬다. 티 높이였어요. 아, 선생님이 그거를 바로 잡아줬어야 하는데. 이것도 IP 보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는 도로 타고. 핫파이브, 와. 뒤에서 에이밍 보고. 자, IP보다 왼쪽 봐도 돼요. 네. 오! 안 돼!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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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섰다! 나이스 백 스핀! 정말 왜 이러지?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우리 하라 씨, 몸을 조금만 쓰라고 같이. 몸을 좀 같이 쓰라고. 몸을 좀 같이 쓰래요. 여기서 다시 쳐도 돼요? 아, 그건 안 돼요.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치면 안 돼요. 역대급으로 잘 안 맞죠. 네. 바람도 많이 불고. 라벨 반대로 지금 최악으로 치고 있는데. 이게 지금 이렇게 벙커가 U자로 있는 거죠? 네, 맞아요. 지금 IP 보고 그냥 끊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기수 형이 몸을 같이 잘 쓰래요. 제가 지금 또 몸이 언더 같기도 해요. 뭔가. 그렇지. 기수 형 짱! 나이스. 몸을 쓰이잖아, 전에. 몸을 좀 같이 쓰니까 좋네. 우와, 정기수. 형, 내가 잘못 알려줘서 우리 스코어가 이런 거야. 몸을 좀 쓰니까 좀 낫네요. 너무 추워서 몸이 얼었었나 봐요. 얼었어요, 지금. 당황하고 지금 차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저 벙커를 보고 지금, 카트를 보고 지금. 카트를 보고. 그리고 아까 똑같아요. 뭐 생각했지? 공 앞쪽을 본다. 네. 비니시 할 때. 오케이, 좋아. 가슴 유지. 괜찮아. 응, 괜찮아. 저기서 몇 미터 정도 남을까요? 많이 남아. 그거 다시 한 번 치면 돼. 진짜? 응. 페어링은 괜찮은데, 러프는 건들 수가 없어. 한 70m만 보낸다는 생각으로. 짧게 잡고, 공만 컴팩트해서. 어차피 90이니까. 52도 쓸게요. 아니, 52도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이게, 제가 봤을 때는 피칭이나 9번 같은 걸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러프 투하투가 크면 맨땅이기 때문에 뒤딱 나올 수도 있거든. 어, 그럼 피칭으로 보면. 피칭으로 반스윙이잖아.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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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힘든 나이에서. 와! 이러면 쓸려낼 수 있잖아. 네? 어. 벙커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. 핀 오른쪽을 딱 보고. 좋다지. 오케이. 아! 아! 처음 소개하는 건데, 이 11번 노래 이름은 험난한 여정이에요. 아, 그래요? 진짜 어려워요? 응, 여기 파 파이브. 와, 빅샷. 나이스! 아, 진짜. 와, 좋다. 태양이 한가운데. 아, 역시. 나이스! 정말 공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. 그러니까. 오! 보라! 아, 이거 안 된다. 나갔다. 아, 이거 안 된다.